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이처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또 만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5시쯤이었죠. 아주 너덜너덜하게 또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다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아! 생방송 중이라 할인이 들어갔네요. 14,400원에 지금 탈취제를 만나보시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이제야 제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슈즈볼 색깔은 5개고요. 14,400원이에요. 그리고 이 황토볼 세트가 3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9,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인터넷에 전송되는 거 속도 빨라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1초 차이 나죠.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내 입모양이 딱 조금 빈도 나가게 딱 제대로 보이거든요. 완전 신기하네요. 여러분 이거는 3만원 이상 이제 구매를 하셔야지 무료 배송으로 나가고요. 3만원 이하 구매 시 2,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 채팅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무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 방송 밑에 이처럼이라고 써 있고요. 제 예쁜 아름다운 사진 저와 다른 리즈 시절은 아니고요. 지금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관심 팬북 가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클릭하셔서 제 팬북에도 오셔가지고 나 뭐라고 하는 거지 지금? 팬북에 오셔서 구경 좀 하시고 방송 일정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르시스즘이 좀 있어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서 방송에 안정감이 들거든요. 제 얼굴 좀 틀어줘요. 자꾸 이상한 거 틀어줘가지고 내가 횡선수설 했네요. 네 지금 신정도 호랑이님. 아니 저분은 내 방이 더러워? 내 방이 벌레야? 잠깐 들어왔다. 어이쿠 이처럼 이러고 막 급히 나와. 항상 저러더라. 자 반갑습니다. 어 영어로들 우리나라 꽃님 짜장면. 아 077님. 077이 오랜만이야. 잘 지냈나? 자네 오랜만일세. 요즘 학교 나가나? 중학생이시거든요. 077님께서 아직 중학생이세요. 그래서 학교를 가실 시간이에요.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조별과제는 잘했고? 두레 모임이라고 안하나? 조별 모임? 뭐라고 하죠? 우리 때는 두레라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좀 약간 한국어 사랑이 강하셔서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단기를 썼어요. 단기. 왜 단군이 태어나고 나서 단기를 써. AD 뭐 이런 거 하잖아요. ADBC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기를 써. 옛날? 아니고요. 단기를 썼는데 그때가 4,334년이었나 5년이었어요. 세대 차이 아니에요. 내가 20대인데. 되게 자유롭다. 방송에서 귀를 팠어. 귀가 너무 간지러웠어. 죽을 뻔했어. 아니 그리고 내가 왜 귀가 그랬냐면 20대 후반은 아니고요. 한 중반? 중반 정도. 이제 근처가 가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손톱을 깎았어요. 손톱을 깎아서 아까 가위로 깎았다가 PD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할머님인 줄 알았다고. PD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가위로 깎는 거 보고 PD님 원래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이러다가 갑자기 가위로 깎은 거 어머! 이러면서 흰자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놀랬어요. 운동이 쉽냐고요? 공부가 쉽냐고요? 둘 다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정답을 알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돌맞을 수도 있는데 공부는 재밌었어요. 내가 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재밌었어. 근데 내가 하기 싫은데 공부 시키면 진짜 싫어. 일이 쉽던데 일은 쉬워요. 일이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일은 짜증나는 거예요. 일은 쉬워! 일 누가 어려워? 내가 하는 일도 쉬워요. 엄청 쉬운데 즐겁게 즐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즐겨도 짜증나지. 업무가 쌓이면 화도 나고. 인정하죠? 인정? 근데 전교 1등이라고? 077? 나는 미스코리아야. 나는 미스코리아야. 반가워. 올해 내가 미스코리아 지니어. 여러분 오늘 지금 정신 차려. 쳐라 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배너도 없고 해서 진짜 개인 방송인지 알 수도 있어. 생 개인 방송인지 알 수도 있어.